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애가 많이 묻었다 싶으면 티슈에다 한두 번 좀 닦으셔가지고 아, 아니 아니 아니요, HLG 기사는 부끄만 들으셨죠? 저희 인증판을 좋아해 보고 싶어요 네, 워싱하듯이 싹싹 풀어 선생님, 사실 제가 작품을 해드렸는데 저도 오해 솔직히, 저도 예를 해드릴 텐데 모르겠어요 안내를 좀 묻힌다고 해서 제가 인증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좀 좋잖아요 짱을 해줘 여기도 까무시면 안됩니다 오메요 여기 흉났어요 아, 위에 너무 잘 어울려 그것도 위에서 그냥 싹 내려갈 정도 거기 할 때는 붓을 이렇게 하셨고 저는 이렇게 그어버리세요 그렇게 하면 사이사이로 잘 들어가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이렇게 그래서 거기는 살짝 흔적만 있다 싶을 정도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따가 이제 말려 보시면 하얗게 뜰 겁니다. 코탑도 살짝 한 개만 더 하시죠. 코탑 하시면서 코탑 측면도 좀. 세로로 세우시는 게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거예요. 하실 때. 그러면 그 사이로 잘 들어가야 돼요. 이걸로. 이걸로. 전진해. 너무 쉬워요.